보이스 캠터 TL1 사용설명서 세계 최고 기술력으로 탄생한 TL1 TL1 신기능 안내 핀 트레이서엔 스팟 측정 핀 트레이서 기능 TL1은 스킨을 통해 주변 사물 중 비교적 더 가까운 핀의 위치를 구분해 핀까지의 정확한 거리를 안내합니다 전원 측정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핀 주의를 스캔해볼까요? TL1이 핀을 포착했네요 보셨나요? 이제 보이스 캠티 TL1과 함께 정확하게 핀을 공략해보세요 스팟 측정 기능 목표물을 빠르게 측정해야 할 때 측정 버튼 한 번이면 0.1초 만에 거리를 알 수 있어요 눈 깜빡임보다 빠른 TL1의 측정 속도를 경험해보세요 마그넷 어테치먼트 이제 보이스 캠티 TL1과 뗄리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셨네요 무슨 말이냐고요? 새롭게 추가된 마그넷 어테치먼트는 측정 후 잠시 내려놓은 TL1을 메탈 소재의 클럽으로 손쉽게 들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카티에 손쉽게 붙이고 필요할 때는 바로 사용할 수도 있죠 TL1 디자인 소개 외부 오염과 충격을 완화해주고 그립감 향상에 도움을 주는 4색 실리콘 케이스로 그날의 코디와 기분에 맞게 TL1을 꾸며보세요 언제나 새로운 골프 더 정확한 거리 측정기 보이스 캔디 TL1과 함께 오늘도 즐거운 라운드를 완성해보세요 본포 골프 볼스캐디